아몬 아몬 지χ veo 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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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라랄랄랄랄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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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xo는 맛있어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음~~ 하나, 둘, 셋! 요즘 이 분 기세가 장난 아닌데요 이 기세를 이어나가려는지 또 일을 냈습니다. 제2의 안악가 나를 노리는 신곡 바나나날라 로 돌아온 대가수 조혜련씨와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혜련에게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나 바나나나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에너지 뿜뿜이죠. 코미디언 개가수 조혜련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판에 철판에 이렇게 센 목소리로 나왔네요. 올해 벌써 두 번째인가요? 나 여기 나왔었어? 나왔잖아요. 그래? 전화 연글도 한 번 해두셨고. 아니 철판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 아침 8시에 나를 박명수나 또 이렇게 알잖아요. 황재성씨. 황재성씨 또 그 태균이 거 뭐야. 컬투. 컬투. 이제 낮 시간대인데. 네. 근데 아니 뭐 이렇게 기사가 뜨잖아. 철판에 미 브랜드 지수 1이 뭐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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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야? 이게 맞나봐. 응. 아침에 이렇게 좀 졸린데 누가 막 떠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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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서 제켜버리니까. 네. 또 유재석은 시간이 안 될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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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이는 옳다구나. 막. 그냥 왜 라디오가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몇 년 됐죠 지금? 지금 이제 8년 차. 8년을 계속 한 거야? 네. 그럼요. 이 아침. 7시 9시까지 김영철의 파워 FM. 그냥 이렇게 뭐 자다가 엔진 한 적은 없어요? 못 일어나고 이런 거. 그런 적은 없죠. 잠을 안 자는 거 아니야? 들켰잖아. 밤새고 나왔잖아. 아니 나는 왜냐면 아는 형님을 몇 번 나가잖아. 한마디도 안 하잖아. 아껴다 또 여기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째려보던 봐. 영철아 알았어. 잘 들었어. 네 얘기에. 자 조용히 해. 캐스트 얘기해야 돼. 그리고 기억나 저번에 우리 특집 나갔을 때 양희연 성대모사 이런 거 몰아줬잖아. 박미선이랑. 아 그럼요. 그래갖고 김영철 살았잖아. 어쩜 그렇게 내 용내를 그렇게 못 내니. 하면서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저 너튜브에 보면은 김영철의 활약상에서 나오잖아. 어 그것도 봤어 누나. 그럼 나는. 저도 조혜련 씨 거 막 몰아서 보잖아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조혜련 선배님이 여러분 보는 나도 켜주셔야 돼요. 정음주님이 조혜련님 의상 기대는데 역시 너머려요. 이분은 그냥 기대를 그대로 몰고 가면 돼요. 2986번님이 혜련 언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아침 방송 일찍부터 서두르셨겠군요. 혜련 언니 응원합니다. 그렇구나. 아파트 동 주민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까 저한테 밤새고 밤에 안 자고 나온다 얘기했는데 송윤정 님이 조혜련 님이 SBS 라디오 상주설이 있던데 진짠가 봐요. 요즘 미모도 활동도 물이 오른 듯. 예예 요 앞에 오피스텔 있더라고요. 짜바나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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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아니 김영철 씨 에브리데이 라디오 생방하면 지금 어디 살아요? 강남 살지? 네 강남 충남동에. 이사 와야 돼. 이살로 이사 와야 돼. 내가 아까 봐 놨는데 요 앞에 아파트 괜찮더라. 그러니까. 여기 안 되면 월전세라도 들어와요. 같은 층에. 그럼. 그럼. 그리고 바로 와야지. SBS에 몸을 바쳐야죠 지금. 아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요. 아니 SBS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황재성 씨도 만났는데 뭐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결국 우리 라디오가 나와주셨는데 5845번 님이 우리 혜련 님 전성기가 자꾸 돌아오네요. N번째 전성기 누리세요. 이렇게 오늘 누리시라고 문자가 왔는데. 진짜 전성기 진짜 몇 번째 전성기죠? 전성기는 제가 그래요. 사춘기가 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왔고. 전성기가 왔네요. 전성기가 왔다. 보통 갱년기 오고 나서는 이제 뭐 이제 푹 쉬는 기가 오잖아요. 야 고놈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든 하자. 뭐든 하자. 그러니까 우리 김영철 씨도 그냥 뭐 쭉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선배님들이 덕분이죠.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철파의 20%는 조혜련 목소리더라고요. 나도 뭐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로고송도 많이 틀고 저도 많이 따라오고. 최하정이 있고. 뭐 가끔 양희은 쌤도 있고 조혜련 씨도 있고 김혜 씨도 있고. 소원이나 비염도 있고 김혜 씨 뭐 이영자 씨 등등 다 있는데. 네. 그나저나 조혜련 씨 축하할 일이 있죠. 뭔데요. 드디어 신고 바나나날라가 발매가 됐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요. K사에서도 심의가 통과됐답니다. 오 K사라고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아니 그냥. 그냥 KBS라고 해. 그러니까 KBS 할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아까남가 MBC인가에서. 아니 아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KBS만 수준비달로. 방송 심의 통과가 안 됐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랬는데 작년에 다시 재심의를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게 이런 걸 웃음을 주다니요. 그게 가사 저속이었어요. 가사 저속. 근데 이번에 바나나날라는 KBS도 심의 통과를 했고. 그래서 우리 저 사무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통과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노동요야. 어. 일을 하는. 바나나날라. 반박. 바나나를 날라라. 해서 됐군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심의가 나온 게 5월 1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치. 지금 방금 노동요야 얘기했는데 노래가 서사가 담겨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한번 음악 함께 해줄까요. 바나나날라 출발합니다. 자 언제 발표된 곡이죠. 이게. 5월 3일이죠. 예예. 많이 모르고 계시네요. 이게 우리가 하는 라바밤바 라밤바 가사 드린대로 안아까라처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대로 스페인어를 했더니 바나나를 날라. 바나나나 날라. 그런 밤바의 얘기인데요. 보니까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 나오는데요. 어. 왜냐면 뮤직비디오에 신윤승 씨하고 또 조수연 씨가 이렇게 밤바하고 소이 역할을 했어요. 그 밤바가 농장춘인 딸 소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랬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메롱 한 거예요. 그래서 소이가 삐까 소이가 갓빛다 뭐 이런. 소이 갓빛다. 소이 갓빛다. 그래서 갓빛다 삐다 삐다 하다가 너무 가니까 마지막에는 왓빛다로. 이거 어떻게 통과됐죠? 수준이. 왜요? 왜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수준이 하이콜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김영철이 수준이 수준이 얘기해. 다른 사람 얘기할 땐 괜찮았는데. 따르릉이 바나나 날라 지적하다 이렇게. 따르릉 힘이 났어요? 다 통과했죠.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 반응이 좋더라고 저도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 나니까 반갑잖아요. 그 저 저 저 데프콘은 어때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댓글 몇 개를 가져왔는데 혜련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렇게 가사에 충실한 뮤비는 오랜만이다. 아 신선. 키치함과 수준미달 그 사이 어디쯤. 그래 이분이 좀 지적하게 애매했어. 4단 고음의 댄스 브레이크까지 진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 맞아 맞아. 2024 여름에는 련님의 바나나 날라로 써먹퀸 되실 예정. 아 저도 뮤비를 보는데. 네. 개그맨 후배도 우리 윤승 신윤성하고 전수현 씨가 또 코너를 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개콘의 대풍콘 코너. 그리고 이런 말을 썼어요. 혜련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 다음에 합성 같은 그림이라 신선했다는 게 있었어요. 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아 버추얼 스튜디오였군요. 버추얼 스튜디오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농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카에 가비 씨가 안무를 짜뒀죠. 네네. 나 그 영상을 봤거든요. 아 그게 어디에 있냐면. 개초룡 출동이네 진짜. 왜냐하면 제가 무슨 프로에 나갔는데 이 노래를 했더니 자기가 안무 짜주고 싶다고. 역시 우리 가비 멋있잖아요. 가비 막 춤 손봤더니 파워도 느껴지고. 그래서 다 짜주면 워낙 단가가 세가지고 싸베붓. 앞도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앞에는 또 체리나 씨가 건드려주고 손길이 다 닿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빠나나 빠나나 빠나나나나나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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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본원한테 좀 켜주세요. 트위 포 지금. 빠나나나나나 빠밤 빠나나나나나 빵 빵 이렇게 해서 빵빵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게 옆으로 이거 하는 거죠. 아 이상까지 여러분. 지금 멕시칸 이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갔죠. 77122번님이 언니 빠나나나나나 챌린지 영상을 봤어요. 네네. 혹시 챌린지를 꼭 해뒀으면 셀럽이 있나요? 헐파임에서 부탁해보셔요. 라디오에서 부탁해보라고. 누구누구. 나는 아이비가. 아이비가. 아이비가 아니라 아이브. 아이브. 네네. 죄송해요. 탈락 아이비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Somebody do it 바나나나 Somebody do it 난 둘이 바나나나 자 아이비 준비해주시고요. 아이비도 좋고요. 아이부도 좋고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거 봤거든요. 보이 넥스더 도어의 명재현씨와 찍은 바나나나나 챌린지가 조회수가 완전 높고요. 몇 개 댓글을 보면 명재현씨가 어디가서 끼로 안 밀렸는데 조혜린씨에게 밀렸다. 내가 태보 비디오를 보는 건지 챌린지 쇼츠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 챌린지에서 라이브를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성냥 보니까 진짜 가슴 왔다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라이브를 해요 거기서. 아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음악을 입힐는지 몰라가지고. 보통 음악을 깔고 옆에서 매니저가 틀어주고. 예예. 이 부분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성격이 급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통 챌린지가 쇼츠라 길면 30초인데 부려 54초짜리 챌린지. 그리고 명재현씨한테만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인기가요를 갔는데 보넥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저 알잖아요. 앞쪽 자리로 해줘가지고서 지나가면서 저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는 맛에. 하다가? 예예. 그러다가 이제 하이브 쪽에서 조혜란씨하고 챌린지를 하는 거를 오케이를 해서. 내가 보넥도 거를 연습해서 하고. 또 보넥도가 내 거를 연습하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예. 바로 또 이렇게 체결이 됐군요. 그 자리에서. 상부상조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박수경님이. 네. 저는 부석순이랑 하는 거 추천해요. 와. 흥이 넘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승관 또 잘하거든요. 오우. 한번 좀 해줄 수 있어요? 김용철씨가? 이제 하거면 팬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겠죠. 연락돼요? 응. 연락해볼게요. 승관이한테는. 부승관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혜린아가 받냐고. 번호 있어요? 번호는 있죠. 그분도 전화 잘 안 받죠. 전화를 받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어떤 거? 부석순이 좀 그러면. 5457번님이 챌린지로 경규 옹이 해주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 안되겠죠? 너무 보고 싶어요. 아. 화 잔뜩 나는 모습 어때요? 제가 좀 잘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경규 탈락. 하하. 경규 오빠는 이게 좀 뭐랄까 춤사위가. 아니 뭐. 뭘 이걸 하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자. 우리 공경남이 초딩 아들이 바나나 날라 노래 듣고 저 노래 뭐냐고. 진짜? 웃기다고. 초통용 되실듯. 와. 지금 반응이 뭐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이쯤에서 검색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 5월 3일에 조혜련씨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원곡 라밤바라 가사를 들리는 대로 재해석한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본인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바나나 날라. 2번. 두리안 날라. 노래를 해보신다면. 바나나 날라 밤바. 2번. 두리안 날라 밤바. 어떻게 두리안. 여러분. 저희 개그 선생님이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왜요. 왜요. 두리안. 두리안. 정답 아시면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기무자 100원. 고렬 무례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4부는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Stay tune and don't go anywhere잖아.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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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de me better person better than. 지칠 수 있지만 아프고 아파도 날 찾아줄래. 여전히 이른 아침 힘들어하는 날 위해. 여기에 있을게. 철파해.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2, 3. 2, 3, 4. 1, 2, 3. 1, 2, 3. 역주행의 아이콘. 열정의 아이콘. N번째 전성기의 아이콘 조혜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은 뭘까요? 아 1번 바나나 날라 바나나 날라가 정답이죠 2번은 봐봐요 봐봐 두리안 날라 이거 어둡잖아 너무 과하게 자꾸 살리잖아 미안하잖아 그럼 정답 보면 되잖아 자 그럼 정답 문자 쭉쭉쭉 볼거에요 먼저 백송이님이 정답 1번 바나나 날라 빠합니다 빠 이제 빠예요 바나나 날라가 아니고 이거 중요해요 바나나 날라 바나나는 좀 덜 익은거고 바나나 날라는 완전히 먹을 수 있게끔 딱 적당하게 당도가 그래서 백송이님 이제 바나나 살 때마다 혜련언니 생각날거 같아요 진짜 조리지 말대로 바나나 날라니까 약간 아직 초록새끼가 좀 있어 그렇지 그렇지 4020번님 1번 바나나 날라 혜련언니 영상댓글 반응도 보셨어요 코첼라 뭐하나 혜련언니 미리 예약해라 코첼라 너무 좋다 설렌다 따라가야지 세트로 세트로 좋아요 다른 한 곡 바나나 날라 한 곡 3348번님 정답 바나나 날라 저희 남편은 TV 예능 프로그램 웃음엔 인색한 남편인데 혜련언니가 바나나 날라 녹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도록 웃었어요 2024 수능 금지곡 노동요 바나나 날라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그럼요 요게 그 전참씨라고 거기에 노래 이제 녹음하는 장면이 나갔거든요 나갔군요 28분 만에 녹음을 했어요 제 단시간 아니에요 거의 기네스북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대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일린 디오는 노래 녹음을 할 때 무조건 원테이크로 간대요 끊는 게 없대 그냥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서 그냥 그걸로 그분은 잘해서 그렇지만 저는 해봐야 똑같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다 오브젝티브가 다른 거잖아요 아 미치겠다 윤주현님이 바나나 날라 딸아이가 바나나 날라를 들으며 춤을 추래요 4살인데 4살? 유통영도 가자 어머 웬일이야 진짜 와 신나잖아 처음에 춤이 있잖아요 바나나 날라 이게 최리나가 짜준 거거든요 그게 최리나 추워 오 여기 이게 약간 원숭이 같잖아 아 바나나 원숭이 연상을 시켜드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고 그러네 춤이 다 의미들이 있네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1556번님 1번 바나나 날라 이 노래 뭐예요 신선한 노동요입니다 대박 삐를 압니다 차트 휩쓸어서 빌보드 가자 약간 그 빌보드 예전에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약간 그 외국 뭐 약간 저기 저기 쯤 약간 해 마카리나 그냥 우리 둘 그거 같지 않아요? 그냥 흥만 있는 애들 우리 이거 4시간 터가지고 둘이서 할래? 한번 할까요? 특집으로? 그럼 뒷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봉태규씨 가야지 뭐 아 봉태규야? 우리 사무실에는 안 돼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하게 내시고요 3092번님이 음악방송 몇 개 더 도신다고 들었는데 엔딩 요정, 포즈 정하셨나요? 일단 음방이 몇 개 더 남아있죠? 지금 음중 두 번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뮤뱅 갑니다 뮤뱅도 가셔야 되고요 엠넷은 지금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거기를 제가 이렇게 그 정도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엔딩 요정 포즈 있잖아요 엔딩 요정은 사실은 그 알죠? 투 바이 투게더 우리 범규씨가 짜줬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살파이면서 보신다면요? 바나나를 까서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를 어디다 꽂을 데도 없고 춤이 너무 과격하니까 그렇지 이게 불안한 거야 그리고 바나나가 포커스가 될까봐 그걸 안 해봤는데 한 번 정도는 바나나를 까먹는 걸로 괜찮지? 바나나를 목걸이처럼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김영철 같아요 그거는 조금 김영철스럽고 조혜련스러운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강요하지 마세요 네네 알았어요 본인이 그럼 알아서 하신 걸로 네네 아니 본인 먼저 물어봤잖아요 바나나를 어디 놔둘 데도 없고 해서 그렇다고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 누가 갖다주는 걸로 해보세요 FD가 이렇게 딱 가져갔죠 어떡하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다면 정지윤님이 바나나 다발을 머리에 뒤집어서 쓰고 가는 걸 어때요? 안 돼요 너무 무거워요 죄송해요 우외로 되게 다 열려있고 열리지 않았어요 많이 닫혀있네요 제 삶을 다 얘기해드리려면 내 삶을 그냥 내버려 그 노래는 맞지 않아요 알았어요 못생겼다 이렇게 아침 방송하고 가서 잔다면서요 숙면 취하죠 우리 금삐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혜련언니 아나까라를 축가로 많이 부르셨잖아요 이제 바나나 날라로 축가 갈아타시는 건가요? 이번에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김기리씨가 결혼을 해요 5월 17일날 그때 아주 새로운 게 나옵니다 아나까나가 아쉽잖아 그래서 앞에 아나까나 가다가 1분 정도 지났을 때 빰바라디라라 빰바라디라디라라 이렇게 해갖고 3분 27초짜리를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이에요 아 저는 조혜련씨 우리 오나미씨 결혼식 때 봤는데 저는 그 열정을 우리 여러분 지칠 자격도 없고 어디 가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구두 굽이 나갔는데 이야 그거를 어 그때도 있었지 쩔뚝쩔뚝 하면서 나중에 쩔뚝이 아니라 그걸 약간 페이크로 왜냐면 한쪽 대를 들면 되잖아 여기는 높지 이렇게 들면 춤을 출 수가 있잖아요 이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옛날 발레도 하고 다 하고 그럼요 그럼요 다 없이 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뭐든 해야죠 영철아 정신 차려야 돼 영철아 진짜 돈을 내서라도 2%는 잡아야 됩니까 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안 들으셨죠 잘 아침에 자야 되잖아요 2802번님이 스위스오로 뺨치는 결혼식 축가 되자 아 요거는 또 이제 제가 스위스오로를 장르가 다르니까 장르가 다르고 아 그렇죠 스위스오로가 쫙 깔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축가 두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나나날라 이렇게 가주면 완전히 분위기 잡으면서 업되고 같이 가줘야 되죠 좋아요 그래서 김윤정님이 혜련님 덕분에 바나나 매출이 높아질 것 같아요 CF 혹시 노리는 거 있나요? 안 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송세호가 송은희씨가 편의점 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나나날라 대박 조짐이 보이네요 그럼 이쯤에서 8시 39분이 딱 됐는데 코너 속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혜련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모두 다 이뤄져라 아틀리싸 열정이 많은 만큼 하고 싶은 거 더 많은 혜련씨잖아요 지금 페이지 수를 못 찾은 거예요 뭐 자꾸 독백 소리가 들리죠? 몇 페이지야? 너무 여기가 진행이 빠르니까 18페이지예요 욕한 건 아니죠? 그렇죠 18페이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원하는 거 다 이뤄시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는데 코너를 먼저 진짜 당장 이뤄졌으면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고 있는 뮤지컬 이것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오디션 반 온 뮤지컬도 오디션에서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 다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조혜련씨와 첫 번째 소원 가볼게요 방금 진짜 조혜련씨가 톤을 딱 바꿔서 너무 진작에 지금 뮤지컬 하는 것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1125번님이 뮤지컬 하고 싶으시다고 방송에서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매너포즈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이제 레베카 무대도 서자 이렇게 문자까지 오셨는데 먼저 매너포즈 이번에 또 함께하게 됐죠 영어 잘하시니까 매너포즈가 무슨 뜻이죠? 매너포즈가 여성 갱년기를 말하고 남성은 앤드로 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는 앤드로 포즈인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매너포즈를 예전에 하시지 않았어요? 2018년에 제가 했었죠 그때 우리 홍지민씨도 같이 하고 신효범씨도 같이 하고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넘버가 24개나 되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그 자체를 좋아하시죠? ONLY YOU 이런 노래도 있고 바람났네 바람났네 이러면서 이런 넘버들도 있고 나는 맨오프즈 한적인데 왜 따라하고 있죠 백년기 가지게 없는 것 같아 저누리를 아니까 이게 원래 이영자 씨도 같이 했고 예전에 그래갖고 거의 송은희 씨는 이걸 넘버를 외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이번에 신봉선 씨랑 봉선 씨도 또 문희경 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지호 씨도 해요 이하연 씨도 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하나요?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하는데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얘기해도 돼요? 네 한전아트센터에서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애들도 쿡아 하면 막 자다가 막 열이 확 나고 땀나고 이런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 못할 때 여기 딱 오시잖아 시원하게 그러니까 철파엠이야 뮤지컬의 철파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6월 13일이니까 지금 한창 연습 중이겠네요 봉선 씨랑 문자 했더니 선배님 제가 요즘 시간이 연습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맹 연습 중이라고 저는 공연을 했던 사람이라 좀 익숙한데 그렇죠 신봉선 씨는 첫 도전이거든요 첫 도전이 좀 널텐데 우리 봉선이도 잘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뮤지컬 오디션 얘기 나왔잖아요 네 뮤지컬 오디션 일단 오디션 본 거는 어떤 어떤 오디션 보셨어요? EMK의 웃는 남자 봤고요 그 다음에 팬텀 오디션을 봤는데 아직 연락은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네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 다음에 레베카에 아니 레베카 오디션을 봤나요? 아니 레베카는 오디션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직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메리칸 오먼이라고 부인을 묻은 남자라면 새 여자로 잊어야 해 하는 몰라요 이거? 어 이 반오퍼 부인 반오퍼 부인 I'm American woman 하는 이것도 연습해놨고 아니 반오퍼 부인 얘기 나온 김에 옥주현 씨가 얼마 전에 나와서 조혜련 씨도 올리지만 저도 올린다고 여장을 하고 오디션을 보래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조혜련 씨랑 같이 더블캐스팅으로 한해는 조혜련 씨하고 다른 회차는 김영철이가 옛날에 미세스 다우파이어라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분께서 로빈 윌리엄스가 로빈 윌리엄스 역할을 정성화 씨가 했었죠 그 작품을 그래서 그렇게 또 재밌게 꾸며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우리 보셨던 오디션 아까 뭐 팬텀하고 등등 얘기해주는 레베카까지 꼭 합격할 거예요 모두 다 이뤄져라 아틀리사 여원하는 나로 아틀리사 자 8시 43분 3초가 됐네요 이쯤에서 우리 조혜련 씨 조혜련 씨의 신고 바나나날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사실은 조혜련 씨가 뭐 처음에는 라이브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침에 옥상태가 보통 이제 우리 가족이 또 물어볼게요 스위스로는 월간 스위스로라고 오셔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가세요 옥지연 씨 했나요? 옥지연 씨는 안 했어요 옥지연 씨 안 했으니까 저는 해야죠 대선배님이신데 뮤지컬계 대선배님이신데 제가 뭐라고 제가 해야죠 아 여러분 목상태의 아침 일 가져온거 감안해주시고 다들 보는 라디오 여러분 지금부터 켜주세요 조혜련 씨의 흥을 한번 느껴봅시다 놀이 든 동안 조혜련 씨의 궁금한 질문 샵 1077 짧은 문점 시방키문자 100원 골라 무료고요 여러분 드디어 바나나날라 5월 3일 개봉된 따끈따끈한 신고 라이브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1, 2, 3 2, 3 2, 3 2, 3 요놈 소이 마리메럼 소이 갑니다 소이 갑니다 소이 갑니다 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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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밤밤 바나나나라반밐밤 바나나나로밤밤 한글자막 by 한효정 빠나나날라 빠나나날라 빠나나나나나밤방 4번 1번 더 1, 2, 3, 4 영업 소이 마리메롱 영업 소이 마리메롱 소이가 비타 소이가 비타 소이가 비타 뭐라고요? 가삐따 간다 가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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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찬가지 가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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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련 바나나날라 여러분 라이브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디 그만먹어님이 본직업 가수도 이 시간에 라이브 못해요 크크크크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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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세요 하셨고 자 숨 좀 돌리면서 박소연님의 문자 이거 어때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신기해요 틀린 적 없으세요? 하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틀린 적 없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가삐따는 정확하게 가삐따 와삐따는 와삐따 근데 이런 문자 보면 어때요? 하긴 뭐 틀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 자막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용서가 안돼요 그럼요 가 봐요 시드니어 임모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넘을 줄걸 정확하게 가야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드니어 임모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넘을 줄걸 정확하게 가야돼요 그쵸 그쵸 안아까도 그러고 또 뭐있죠 빠쌩 에뛰 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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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 써도 반께도 돼 에뛰 따 따 따 따 따 따 거셨다 판 썰을라야매 판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철가야매 그럼요 박소연씨도 지금 놀랬을 거예요 문자 보내고 나서 홍선영님이 아들학교 가는 길에 바나나 날라만 소리치다가 봤어요 여덟 살 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최재환님이 와 44살 취업하고 출근 3일째인데 출근길인데 일이 신날 수가 없네요 재화 화이팅 재화 화이팅 재화 화이팅 출근 3일 화이팅 보니도 메롱 이렇게 주셨어요 메롱 어허 김자연님이 와 진짜 진짜 신나네요 저 설거지하다가 닭살 돋았어요 오오 혜련언니 흥해라 예 자연 감사해요 우리 장석화님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줌바 댄스 학원이랑 체육과 음악 바나나 날라 싹 다 노래 바뀌겠네요 와 좋네 그러니까 김혜선도 그 있잖아요 점핑할 때 이거 갖다 써야 돼요 문자 해야 되겠다 그래요 하세요 하세요 어 근데 9995번님이 네 중간에 3단 고음 뭐예요? 아이유인 줄 알았어요 바나나 날라 빰 바나나 날라 빰 바나나 날라 빰 바나나 날라 빰 근데 퀴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높진 않아요 네 액션이야 난 높게 못가 나 중저음이라 안 높아 이거 다 연기야 여러분들은 난 중저음이라 아니 왜냐면 아침에 이 8시에 노래를 제가 못하는 게요 이게 워낙 허스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착 가라앉잖아 그래서 우주가 학교 다닐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손님한테서 그래서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 아버지예요 아이 거짓말 진짜 내가 전화 그리고 본인이세요 카드전화 이런 데 오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조혜란씨 본인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조혜란씨 조혜란씨 예전에 박민선씨랑 저랑 촬영하다가 영철아 영철아 그럼 혜린한테 전화해볼까 음 혜란아 오 언니 아니 옆에 누구야 누나 나 영철이야 영철아 너 내 목소리보다 더 니가 왜 높아 했던거 기억 나 기억 영철아 내가 누나 하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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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보세요 아 이 노래 이거는 케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바다 건너 사랑이라는 모금 방송에 깔았던 노래인데요 남편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위기 이건 중저음이 아닌데요 그런 것도 내요 왜냐하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부 다 음원을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보면 볼수록 재밌고 아까 열정도 느껴지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조혜련씨 0845님 혜련언니 같은 스타일 외국에도 진짜 잘 먹힐 것 같은데 만약에 언어 하나를 더 배우신다면 어떤 언어를 마스터하고 싶으신가요 미국 진출 추천합니다 저는요 철업들이랑 헐리우드 가즈하셨는데 사실 일단 일본어도 잘하시고 중국어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며 사실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김영철씨하고 저하고 그때 갈라졌었잖아요 김영철은 영어를 하고 나는 일본어를 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 다 하죠? 그리고 저는 중국어를 했는데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게 또 부럽기도 한데 저는 사실 바람이 있다면 스페인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바나나나나 이거랑 스페인이시랑 멕시코 그 느낌으로 너무 어울리잖아요 스페인이시 스페인어시 스페인어시라 바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 조리네사 저도 열정만 있었어요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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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저랑 같이 외국 진출 같이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모두 다 이라저라 아틀레사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넘버원 개 가수 코미디언 가수 선배 조회르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호두님이 헤리님 진짜 궁금하겠는데 만약 하루종일 해야 한다면 바나나날라 24시간 부르기대 흉내 24시간 하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하루종일. 하나 둘 셋 바나나날라 24시간 하기 이유는요? 골룸은 목이 아파요. 하지만 여기 상처가 나요. 우리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어요? 해봐. 못 간다 못 간다 그거 있어요. 수요일날 로고로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 지각이 있잖아. 골룸. 대박. 못 간다 못 간다. 목이 간다면서요. 지난번에 그거 돈도 안 주고 그거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원래 돈을 안 줘. 화장언니 알았어요. 주께다 주기 따로. 한영은씨가 조혜련씨 너무 열심히 사시네요. 열정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영은님. 우리 김춘태님이 3단 목청이 되는 바나나날라 파이팅 가치는데 4단 아니에요? 4단인데 음이 같아요. 준태님 그래도 어디 가서 4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김소영님이 배 위에서 일하다가 조혜련씨에 따라 바나나날라 흔들다가 너무 신나서 일하는 템포를 놓쳤네요. 배 위에서 일하다가? 배 위에서. 조혜련의 전성기 파이팅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온 전성기 파이팅이고요. 8001번님이 금요일 출근길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기가 빨린 기분은 왜 때문일까요? 왜 그러냐면 김영철도 기가 빨리는데 조혜련까지 합쳐졌어. 오늘 지금 둘 와서 그런가 보다. 보통 저 오면은 상대 반대쪽 캐릭터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혜련이랑 천업디 깝빛다 깝빛다 다음에 또 오세요. 깝빛다? 깝빛다지. 깝빛다? 깝빛다? 깝빛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1호 38번님이 천업디 흥에 혜련이 흥까지 더해지니 아침부터 아찔한걸요. 자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날라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금방 가네요. 왜 철파애물 듣는지 이제 알았잖아. 아 나와주셔서 고맙잖아. 80까지 해야 되잖아 우리 영철이. 다음에 또 부르면 나와줄 것 당연하잖아. 자 그러면 오늘 바나나날라 조혜련 노래 끄고 띄워드리면서 자 우리 끄이상 함께할게요. 조혜련 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열업 영철이랑 해륜이는 이제 셧업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